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흰머리가 많은 부분부터 도포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약간 쌓듯이 얹듯이 도포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바른 부위가 가장 방치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저희가 커버를 조금 더 시간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7레벨 정도잖아요, 지금 레벨 자체가 그러면 실제로 스치 커버가 100% 될 수 있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머리 보여주시나요? 네, 오늘은 패션 세치 커버 보여드릴 건데요 컬러는 바이올렛 이용할 건데요 실제로 이 바이올렛 컬러가 저희 동양인에게 쓰게 되면 굉장히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피부 지금도 너무 깨끗하고 좋으시지만 톤을 한층 더 업 시켜드리는 컬러로 해드릴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전체적으로 가까이서 보시면 흰머리 양은 어느 정도 있으신 편이세요 그래서 흰머리 양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어머님은 약간 웨이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웨이브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냥 체크하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빗질을 조금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핀셋 같은 걸로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측정하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레벨 SK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약간 펼쳐서 모발하고 겹쳐서 쓰자 그냥 저희가 댔을 때와 모발의 양과 맞춰서 약간 펼쳐서 댔을 때 20%에서 많게는 30% 정도까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치량이 30%라고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제일 많으신 곳은 이 뒤쪽인데요 저희가 그냥 이 모발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놨을 때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어머니 정도의 세치는 거의 70%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70%라는 흰머리 양은 이 정도의 흰머리 양이에요 저희 어머니 머리 흰머리 양은 거의 50% 정도에서 40%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레벨 SK를 활용하시게 되면 흰머리 양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게 되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또 하나 저희 기연모 쪽 레벨 SK 체크도 있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연모 쪽 레벨 체크하시는 거 저희 한 2cm 정도 들어서 올리신 다음에 저희 갖다 대시면 사사키에서 5레벨, 6레벨 정도의 느낌에 끝쪽은 거의 7레벨 정도까지 밝아져 계신 모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딱 이 정도가 자연스러운 갈색 정도의 레벨이세요 그래서 길이 쪽에 또 같이 퇴색 잡으실 수 있게 오늘 예쁘게 컬러 해드릴게요 PPT 들어갈게요 선생님 오늘 염색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네 염색은 저희 7레벨 커플 브라운 쓸 거예요 여기에 아까 제가 채도감을 조금 얹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 컨트롤러 바이올렛 쓸 건데 약간 20% 정도 근데 이게 세치 커버 약이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바이올렛 조정색을 20%를 넣는데 이렇게 섞어도 큰 문제가 없나요? 저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시각적으로 저희가 컨트롤러가 들어가게 되면 색감이 조금 더 들어가게 돼서 전체적으로 커버력의 결과에는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채도감이 올라가서 더 커버가 잘 돼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 사사키의 염색약제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120g이에요 지금 저희 세치 길이가 한 3cm 정도 자라셔서 70g 정도에 맞춰서 들어갈 거고요 약 남으면 그 남은 약에게 길이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일제 60g이어서 저희 컨트롤러 12g 더 추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6% 지난 번과 동일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흰머리가 많은 부분부터 도포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흰머리가 뒤쪽 머리와 사이드 쪽에 올려있어서 일단 많으신 부위 먼저 도포하고 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약간 쌓듯이 얹듯이 도포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바른 부위가 가장 방치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저희가 커버를 조금 더 시간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네 7레벨 정도잖아요 지금 레벨 자체가 그러면 실제로 새치 커버가 100% 될 수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 회사는 30%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30% 기준으로 7레벨에서는 100%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보시면 새치량이 30%보다는 더 많았던 곳은 커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약액을 충분히 얹어서 어떻게 커버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ㅎㅎ 현 vocêатель выпол 이거는 pointer 옥 가서 lv 1차 도포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 흰머리 많은 부위에만 제가 언뜻이 발라서 굉장히 많은 양 도포 된 거 보이실 거예요 길이는 저희 클리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저희 도포하고 저희 3분의 1 정도 넣으셔서 연결할게요 클리어를 섞으면 색이 퇴색되거나 변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만약에 탈색하신 경우 정말 베이스가 밝으신 모발의 경우에는 당연히 클리어를 섞게 되면 조금 더 야객의 채도감이 파스텔해지겠죠 근데 지금 흰머리 커버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미 길이 쪽에 잔여 틴트가 남아 계신 경우잖아요 이 퇴색 정도와 맞춰서 먹지지 않게 막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퇴색도 조금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방지 시간을 저희가 기본 염색 발색 시간으로 똑같이 볼 거기 때문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마무리로 뮤트리키 트리트먼트 해드릴 건데 뮤트리키 라인이 약산성이잖아요. pH가 샴푸는 5.5인데 트리트먼트는 4.8이에요. 모발의 등전점을 조금 더 잘 정확히 맞춰주는 건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꼭 컬러 시술 후 펌 시술 후에는 뮤트리키 트리트먼트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위쪽에 볼륨 때문에 층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슬림하면 예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의 평택이요.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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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로잉에서 예쁘게 커트랑 드라이까지 해주셔서 완성됐는데요. 정말 대변신이시죠? 네. 너무 예뻐요. 우선 저희 비포에프터 비교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바이올렛이 들어가면 약간 바이올렛이 들어가면 저희 동양인들 피부톤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보통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톤 정리도 되고 저체적인 분위기 정리까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바이올렛 브라운은 굉장히 예쁜 컬러링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커버된 거 한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뿌리 쪽에는 거의 30% 정도였어서 거의 커버가 완벽하게 된 게 보이실 거예요. 100% 다 됐네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들어가면 걱정하셨던 부분도 지금 보시면 잘 돼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린다고 했던 게 도포량을 늘려서 흰머리가 많은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아까 뒤쪽에 흰머리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뜨는데 없이 굉장히 잘 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아까 양이 되게 많았는데 7레벨 정도 이렇게 커버가 다 되네요. 그래서 흰머리는 저희가 도포량을 조절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커버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충분한 도포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적으로는 약액을 한 단계 낮춰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조금 도포량을 늘려서 충분한 방지 시간을 보시면 충분히 밝고 예쁘게 커버될 수 있다는 꿀팁과 함께 사실 이번 컨텐츠에 채도감을 넣은 이유 중 하나는 고객님들께서 염색을 집에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사핏이 들어가시게 되면 집에서 하실 수 없는 예쁜 컬러가 완성이 된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모델분께서는 직업적으로 사회 공헌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평택에 있는 안중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코로나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편하게 미용실을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새치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밝은색 컬러를 환자들을 위해서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사키와 그로잉에서 같이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가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와서 이렇게 감사하고요. 저희 모델분께서 지금 병원에서 10년 이상 계시면서 응급실에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으신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덕분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더욱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 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머리를 해드리는 이벤트를 해봤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